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언약 김동인 딱 한 일이었다. 70줄에 든 늙은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인생으로서의 근력이 줄어들어갈 연치에 본시부터 허약하던 몸에다가 또한 일생을 통하여 빈곤하게 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었던 영향이 없는 탓인지 근래 들어 눈에 띄게 못 뛰어가는 아버지의 신체 상태가 자식된 도리로서 근심이 여간이 아니었던 차인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군졸에 뽑히다니. 70난 노인이 국방을 맡으면 무엇을 감당하랴? 당신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워 하더니가 국방군으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나라의 분부다. 임지를 물어본 즉 고구려와의 국경이라 한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는 아무도 없으니 모시고 가서 시중 들 수도 없다. 임기는 3년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도 한다 한다. 70난 아버지를 천리박 북쪽 나라의 고된 병역사리로 떠나보내니 어찌 살아서 다시 뵙기를 기약할 수 있으리요. 어떻게 면할 길이 없나고도 퍼기나 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길 하나밖에는 없는데 3년이라는 날짜를 사람을 산다 하는 것을 빈곤한 자기네들에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나. 설랑은 이 기막힌 사정 앞에 혼자서 울밖에 도리가 없었다. 때는 신라 진평황 연간이었다. 내 집에서의 동작도 어려워하는 아버지가 천리박 겨울엔 여간 춥지 않다는 북극 국경 맹수초량한다는 불모의 땅에 군절로 가서 그나마 여러 해를 생각하려면 벌써 가슴이 탁탁 매고 기가 막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밥을 짓노라면 방 안에서 울리는 끊어지는 듯한 아버지의 기침소리 아무리 나라의 분부라 하나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을까. 아직 연약하고 나약한 소녀. 설랑은 방 안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기침소리에 너무 민망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한없이 울었다. 이 설씨 집안에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웃에 사는 가시리란 젊은이였다. 가시리는 설씨 집안의 딱한 사정에 동정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설로인을 대신하여 곤졸로 가기로 자원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것은 설로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시제의 곤경에서 구원받은 뿐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도 있었다. 병약한 70노인이 삭북지방에 병절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자기가 3년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딸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면서 편안히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으랴? 너무도 미안하이 그려. 뭐 저야 젊은 놈아 수삼년 딴 데 가서 고생을 한단 들 뭐입니까? 그저 고마우이 고마워. 늙은 눈에서 줄줄 눈물을 흘리며 가실의 손을 잡고 누울 줄 몰랐다. 자기를 대신하여 병절로 떠나는 젊은이를 위하여 설로인은 술 한 항아리를 빚고 장도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 좌석에서 여보게 내 첫 딸 계집애 보잘것 없는 젊은이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모두 얌전하다고 그래. 자네만 싫다고 앉는다면 자네 장차 역 치르고 돌아와서 일생을 거두어주면 다행이겠네. 이런 말을 하였다. 설랑은 아직 겨우 열다섯 살의 소녀였지만 얌전한 평판이 동네에 높았었다. 너무 과람하십니다. 3년 치르고 돌아와서 노인님 300년 더 모시리다. 가실이는 떠남에 임하여 자기가 기르던 한 마리의 말을 끌고 설랑에게 왔다. 전하의 양마인데 내가 떠나면 먹여 기를 리가 없소. 내 대신으로 잘 길러서 후일 쓸 때 있을 때 쓰도록 합시다. 성례는 하지 않았지만 거울을 쪼개어 절반씩 나누어서 후일의 심표로 하기로 하고 가실이는 설씨 부녀의 성심의 전별을 받으면서 임지 복국을 향하여 떠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 설랑이었다. 자기의 집안을 이 난경에서 구하고 늙은 아버지를 구한 가실이는 설랑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었다. 그 하느님에게 대하여 진심으로서의 감사의 염이 가슴에서 우러나왔다. 감사해야겠으니 혹은 감사의 생각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니 등의 의무거나 의식감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다.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였다. 아무 관계도 없는 가실이가 무슨 때문에 남들은 자기의 몫에 닿는 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려거든 가실이는 무슨 때문에 자진하여 이 고역을 샀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뒤 가실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 나를 가실이에게 시집 보낸다고 약속했다 한다. 그러나 시집이 아니라 시집보다 더한 일이더라도 가실이의 신세에 대해서야 무엇이 과하랴. 가실이를 위해서라면 시집보다 더한 데라도 가들이리라. 그로부터 설랑의 성격은 퍽이나 변하였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점을 몸소 체험한 설랑은 더욱이 가실이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몸소 받아본 설랑은 그 뒤부터는 할 수 있는 것 남에게 좋은 일은 따라다니면서 행하였다. 동시에 가실이의 신상 가실이의 건강을 위하여 늘 걱정하였다. 바람이 맵던가 사납던가 할 때는 북극은 춥다는데 하고 걱정하였다. 새 옷 입은 사람을 볼 때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옷도 빨아주고 지어줄 사람도 없을 가실이를 근심하였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과 대할 때는 그것도 이런 것이 있을까 마음 있었다. 어서 3년을 겪고 돌아오기를 눈이 감았게 기다렸다. 시집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함께 사는 것은 틀림없으니 그런 튼튼하고 의로운 사람과 어서 바삐 함께 살아보고 싶었다. 1년도 좌우간 지났다. 2년도 지났다. 3년도 다가서 인젠 오나 보다고 오늘이나 오늘이나 기다릴 때 의회의 보도가 설랑의 귀를 놀라게 하였다. 나라의 사정이 생겨서 3년 교체가 한 바퀴 연기되어 더 3년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때는 설랑의 나이 18.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진작이 있고 지난 날에 의인으로 사모하던 가실이에게 좀 더 다른 감정의 눈을 던지기 시작한 때라 이 보도는 설랑에게는 기막히는 보도였다. 처음에는 아뜩하였다. 아버지께는 명구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런 기색은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만 구미까지 딱 줄고 밤에는 잠까지 못 자도록 그 보도는 설랑에게는 가슴 아픈 보도였다. 그런데 딸의 이런 감정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아버지는 진실로 의회의 말을 꺼내었다. 설랑에게 딴 데 좋은 자리에 시집을 가라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가시리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약속대로 3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과년했다가는 후회 막급이니라. 아버님, 가시리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기근신고에 적경해 목숨을 내놓고 종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세를, 사람으로 신세를 모르면 금수보다 왜 낫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딸에게 금수로 책망을 들은 늙은 아버지는 과거의 가시리의 은공이 비로소 생각이 났던지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연기된 3년간 진실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의인이요, 은인인 가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번이야말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으로 기다렸다. 3년이라는 기약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의 기약이 아니요.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경우에 의지하여서는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융통성 있는 기약이란 점이 설랑에게 불안하였다. 좌우간 또다시 연기되고 안 되고는 그때 당해볼 일이고 기약이나 어서 이르가죠. 일찍이 가실의 몸에 불행이나 없으소서 하고 기원하던 그 기원의 정성에 지지 않을 정성으로 기원들였다. 설랑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또한 딸 때문에 걱정하였다. 아버지는 그늘 몸이 갑자기 더 쇠약하여 가고 늙음이 현저히 더 나타났다. 그제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 매일매일 눈에 보이게 더 쇠약해 간다. 70을 지난 아버지니 이 쇠약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식된 욕심은 그렇지 않아 좀 더 여유를 보고 싶지만 나날이 더하여 가는 늙음은 약간의 안심도 허락지 않는다. 이 나날이 더해 가는 늙음을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 늙은 아버지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딸을 더 걱정하였다. 자기의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니와 딸의 늙음은 잘 전환하면 도리어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으므로 그것 때문에 속을 썼다. 다시 딸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꺼내든가 했다가는 큰일을 날 형편이라 딸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 된 생각에는 딸이 아무리 가시리에게 대한 의리로 시집을 안 간다 버칠지라도 속여서라도 억지로라도 보내놓으면 그것은 음양의 화이니 장차의 행복이 되리라. 이러한 판단 아래서 몰래 사람을 놓아 정혼을 하여버렸다. 그리고 딸에게는 몰래 혼인 날까지 받았다. 소위 혼인 날. 설랑은 비로소 오늘이 자기의 혼인 잔치의 날이며 어쩐 영문도 모르고 약간 차린 음식은 자기의 잔치 음식이며 이따가 신랑이 이리 온다는 말을 들었다. 설랑은 다만 기가 막혔다. 그 방을 뛰쳐나와 조용한 방을 찾아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행패라도 하고 싶었다. 단지 의리와 의리를 모르는 아버지로 볼 때는 행패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가시리에게 다만 은인이요 의인이라는 감정 이외에 자기 혼자로서의 유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설랑은 자기의 사사 감정으로 아버지에게 행패를 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게다가 3년 전보다도 말이 못되게 늙으신 아버지 또한 추우만치도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혀 자기 설랑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라 아버지를 원망하든가 좋지 않게 보든가 하는 일은 당연 그만두자. 그러나 가시리에게 대한 의인 은혜의 어느 점으로 보든 간에 아버지의 분부만은 복정할 수가 없었다. 이 집을 벗어나서 도망하자. 가시리에 있는 곳이 북극 고구려라니 고구려가 어느 방향으로 붙였는지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바이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묻고 또 물어서 철리면 철리 말리면 말리 좌우간 가보자. 사람이 가는 곳이니 낸들 어찌 못 갈 것인가. 신랑이란 사람이 낯기울어 온다 하니 그 전에 이 집을 떠나자. 설랑은 아버지의 방에 다시 잠깐 들어갔다. 모르게나마 하직을 하기 위해서였다. 떠나는 몸이니 떠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나마 아버지께 불평의 안색을 아니 보이고자 억지로 얼굴에 화기를 장식한 것이었다. 딸에게 일종의 죄를 범한 늙은 아버지는 딸이 무슨 항의나 할까 하고 내심 적지 않게 겁을 먹고 있던 차에 설랑이 비교적 온화한 얼굴로 들어오자 몹시 미안하고 거북한 태도가 여견이 나타나 있었다. 몸이 아프든가 한 데는 없느냐. 없어요. 늙은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연애해서 방 안의 기분을 무겁지 않게 전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설랑은 다만 잠깐 아버지와 조용히 마주 앉아 다시 뵙지 못할 아버지와의 마지막 회견 하직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다변한데 불쾌하여 설랑은 예정보다 빨리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 하직이 올시다. 하직이 올시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하직하려 들어왔던 설랑은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제하고 나왔다. 방 안에서는 죽자 하고 울음을 참았지만 방 밖에 나서면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문고리를 잡고 울었다. 작다란 보퉁이를 치마 아래 감추고 짐 모퉁이를 돌아가려 할 때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호옹 하는 우렁찬 소리가 났다. 설랑은 깜짝 놀랐다. 외양간으로 뛰쳐 들어갔다. 가시리가 북극으로 병절로 간 이래 6년 갈대에 임하여 설랑에게 양마이니 잘 길러달라고 부탁하여 6년간을 설랑이 손수죽을 먹이며 길러오던 말이 지금 설랑을 부른 것이었다. 외양간에 들어가니 말은 반가운 듯이 그의 기다란 얼굴을 설랑에게 비부며 코로 바람을 토하는 것이었다. 떠남의 임하여 가시리가 맡기고 간 말을 만난 설랑. 말의 얼굴을 쓸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누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펄떡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었다. 설랑은 와락 달려들었다. 자기의 어깨를 친 사람을 쓸어 안았다. 체면을 불구하고 통곡하였다. 거기는 오매불망의 가시리가 서 있지 않은가. 가시리로 볼 수가 없었다. 설랑이 아니면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옷이 남루하고 추한 것은 그만두고 사람이 야위면 이렇게도 되는가고 경탄할 만치 한 개의 송곳. 송곳도 극히 가는 송곳이었다. 외양간에서 나는 때아닌 통곡성에 가인이며 잔치 구경왔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웬 거지가 설랑을 때리는 것을 보고 웬 놈이냐고 야단들이었다. 가시리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설랑이 증명까지 하였지만 처음 한참은 좀채들 믿지 않았다. 그만치 가시리는 야윈 위에 또 변하였던 것이다. 떠날 때 설랑과 나누었던 거울까지 내놓아 맞추어 보고 그 밖에 가시리의 본 특징까지 모두 둘 치어내어 이 거지가 가시리에 틀림없다고 확신시키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설랑의 아버지는 울어서 딸과 이사위에게 사죄하였다. 떠날 때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던 젊은이가 종군 6년에 이렇게 알아볼 수까지 없도록 변한 것으로 보아 어렵다 어렵다 말은 들었지만 종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지금 눈앞에 실제로 볼 수가 있는 설랑의 아버지는 이 고역을 쓰다 하지 않고 달게 받고 떠난 가시리의 행동에 다시금 울면서 감격하였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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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